안녕하십니까 다광샤 폴리입니다. 오늘은 독일어 문법 두번째 발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와 에이는 아이도 발음되죠. 그래서 아인 탁 그 다음에 아인 부흐 아인 부흐하고 아이 아이로도 발음되죠. 그 다음에 에이르는 어로도 발음 됩니다. 그래서 파트 파트 그 다음에 브로더 브로더 그죠. 그 다음에 이 에가 이 창 길게 이 리베 리베 그지 사랑 리베 그 다음에 브리브 브리브 그 다음에 이 에이르는 이어죠 이어요 그래서 위얼 위얼 우리 위얼 위얼 나에게 미얼 미얼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 배과 부 발음과 푸 발음 되죠. 그래서 푸 발음 되는 경우는 바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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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비스 비스 대어 바움 대어 바움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푸 로 발음 되는 경우는 할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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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어 헬프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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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다스 로프 다스 로프 다스 로프 자 그 다음에 대가 두와 투 로 발음 되는 경우 다스 다스 다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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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. 다스돌프 다스돌프 하고 투 발음이 나오죠. 투 로 되는 경우는 다스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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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욱더군 더욱더군 그 다음 개가 그와 크기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더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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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manner, 그 다음에 petal, 그 다음에 their, mers, 그 다음에 오물라운트는 위로 합니다. 위, 다시 을, 버제, 그 다음에 다시 level, 그 다음에 오물라운트는 위로 하죠. 위, 그래서 brüder, 그 다음에 the tour, 그 다음에, the wybung, 그 다음에, weaver, 그 다음에 에우는, 아오물라운트, 우는 오이로 발음합니다. 호이, 그래서 호이테, 호이테, 너이, 너이, 대아프로인트, 대아프로인트, 그 다음에 다스 프로에라인, 다스 프로에라인, 자, 오늘은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